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들린다 잘 들린다 민영 씨 잘 들리죠? 적어야 됩니다 민영 적어야 돼요 아 몰라 키 씨가 지금 자리 배치 때문에 많이 힘겨웠는데 디자인이 정말 생각보다 잘하는 느낌은 없어요 생각 들은 전설에 비해서는 여깁니다 문세혼부터 가볼게요 여기여기 구릿빛 니셜 태우고 여기에 젖은 네온사인 여기 켜진 네온사인 오 네온사인 여기에 켜진 네온사인 이리 이리 저리 막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오고 있어 여기에 켜진 네온사인 니가 준 트로피 높이 쳐드러 근데 높이 쳐드러는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트로피를 받았나 봐 탱구의 바스를 한번 오픈 많이 썼는데 따다다다 오고 있어 널 위해 켜진 네온사인 핑크빛 하트빔이 이쪽에 하트빔 하트빔 핑크빛 하트빔 민영의 마스파레를 오픈 한 번 찐친한가요? 저는 많이 들어서 진짜? 이렇게 가야지 민영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오우 이리 저리가 있네 많이 적으셨네 말 잘 들었다 난 이리 저리 이루고 있어 널 위해 켜진 네온사인 핑크빛 하트가 펼쳐들어와 널 위해 켜진 네온사인 핑크빛 하트 비밀 핑크빛 하트 비밀 핑크빛 하트가 펼쳐들어와 아 제발 빨리 봤어야 됐어 총안에 봤어야 됐어 키바스 반 오픈 널 위해 켜진 네온사인 핑크빛 등 저는 어디서 잘 안 않아요 자리를 많이 타네요 제가 망가뜨렸어 키를 한 번 망가뜨렸어 저기 하영 선수나 된다고 동현 씨 바스 봤나요 우리? 저 아직 안 봤네요 좀 띄워주실래요?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됐습니다 치 치 맛 사 와 그리고 와 그리고 와 그리고 바스 보여줘 바스요? 내가 어떻게 잘하냐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